융합 연구 융합 연구가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주위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융합 연구의 성공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, 가장 성공 사례를 다들 각자의 손에 들고 계십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만큼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없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대한 개념은 언제 출발을 했을까요?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1970년도에 MIT의 미디어랩을 열언 네그로폰테라는 박사님께서 미래의 기술을 예측을 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각자가 컴퓨터를 들고 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인트페이스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이러한 컴퓨터를 통해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1970년도에는 기업마다 컴퓨터 한 대 있기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가정에 있는 PC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어땠나요? 예전 1990년 슈퍼컴퓨터보다 더 성능 좋은 컴퓨터를 각자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융합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개념들이 기술들이 모여서 완성됐을 때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기술이 됩니다 또 한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로봇을 이용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류를 배송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봐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로봇이 혹시 사람과 부딪혀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로봇을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이 계속 따라다녀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이 21세기 레드프레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료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은행에 갔을 때 여러 줄을 서서 불편을 겪었던 걸 번호표 하나로 해결했듯이 어떤 새로운 융합기술이 결합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?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?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,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